오늘부터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 1년 내 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내는 공제부금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노란우산 공제는 그동안 질병 상해, 재해, 회생, 파산 등 4개 사유에 대해서만 무이자 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출산까지 확대했습니다.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가입자가 176만여 명에 이릅니다.